아마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들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진보정치에 주신 기대에 어긋나게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음 주셨던 것만큼 화나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부족함에 많은 어려움을 불러왔던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저를 믿으시고 민중당을 선택해달라는 것이 못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할 만큼 가치있게 살고 있지는 못하니까요. 어느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내놓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을 만큼 흥도 많고요. 다만 잘못도 많고 흥도 많은 제게도 바람은 있습니다. 누구든 일하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정규직 알바 젊은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된 보호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이 세상이 가시도 친 눈길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 괴롭히라고 말해도 어떤 여성도 소수자도 공격당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바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민중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려운 분들 옆에 있더라 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정규직이어서 임금도 대우도 마음에 안 들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무단으로 해고당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면 아마 여러분 옆 어딘가에 민중당이 있었을 겁니다. 500명 넘는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거의 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직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전체 비정규직의 3%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죠. 하지만 0%에서 시작해서 그만큼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게 애쓴 사람들이 바로 민중당 당원들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더디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진보정당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자리 그 꼴이냐 이야기 들을만 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이 되려면 어려운 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민중당 당원이 아니어서 민중당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가진 3% 비정규직 가운데 한 사람이 민중당 비례후보 1번이라는 건 압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지만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근처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유등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목소리에 힘을 보태줄 겁니다. 스스로 어려워봤으니까요. 바꿔봤으니까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하기 전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니까요. 하나라도 바꿔보겠다고 마음 먹을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아니까요. 비정규직 알바생 옆에 있을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어떠세요. 옆에 있어줄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늘고 또 늘면 세상이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새로운 생각도 하네. 선거 공보물이 집에 왔더라고요. 이제는 직업정치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상 공보물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중에 민중당 공보물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맞아서 다들 막막해할 때잖아요. 이럴 때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텅 빈 거리를 보면 음식점 사장님이며 직원분들이며 어떻게 유지하시나 걱정인데요. 마트에 사람이 좀 많다 싶으면 혹시나 감염이 걱정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고 하니까 나라 덕분에 감염에서는 조금은 보호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걱정은 진짜 큽니다. 정부도 여러모로 애쓰지만 안정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면 모두가 수입이 줄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었어야죠. 건강보험 모두 당연 가입되듯이 일하는 사람이면 모두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하게 해뒀다면 알바생들도 적어도 최저임금 80%만큼 6개월은 실업급여 받겠죠. 자영업 문 닫아도 그 정도 기간은 실업급여로 최소한 생계유지는 될 테고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하게 한다 한다 말은 많았는데 차이필 미뤄지다가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었으면 이렇게 망연자실하지는 않아도 됐겠죠. 재난기본소득도 필요하지만 금액이 작기도 하고 한두 번 받을 수는 있지만 줄창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도 좋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으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안전망이 될 겁니다. 한국 정치가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언제적 사람인지 나오고 또 나오고 맨날 똑같다고들 합니다. 진보 정당도 다를 것 없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저도 별달리 새로운 생각을 내놓지 못하고 맨날 하던 대로 하고 말았던 장본인입니다. 딱히 잘한 것도 없이 이런 말 드리기 민망하지만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려면 진보 정당이 그동안 안 해본 것 내놓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진보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안 해본 건 노동조합을 꿈꿀 수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느낀 것이 있다면 언제든 이런 위험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라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위험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전국민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을 감염병과 엄청난 진료비로부터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더 위험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기를 넘으려면 또 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우리 모두를 실업과 수입 상실로부터 지켜줄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실현되게 돕고 싶습니다. 누가 해보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을 내놓도록 힘을 보태주고 싶습니다. 함께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민중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 어려운 사람 옆에 있더라, 새로운 생각도 하더라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큰 변화를 만들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결점이 없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애쓸 진보정당인 것 같아서 민중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